네 반갑습니다. 김태준입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한국가스공사는요. 최근에 이 단기 쌍바닥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주가를 찍어 누르던 세력들이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바닥을 만들어줬죠. 바닥이 만들어지니까 저번주에 분위기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지금 영상 찍는 이제 월요일 오전장은 은봉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상승 조정이 나오고 바닥이 다져주면 우리는 오히려 더 좋다. 왜 여기에서 내가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에서 앞선 고점 구간 즉 3화 5천원과 이 5일선을 이탈하는 이 가격대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한국가스공사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장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라든지 이탈리아 애니라든지 엑스모빌 계속해서 글로벌 석유기업들이 어느정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료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재료가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지금 상반기 실적이 좋다 보니까 3년 만에 배당 이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료만 제가 말씀드린 재료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자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추가로 정부에서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정말 실전에서 만약에 눌리면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실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려면은 수급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한국가스공사 8월달 들어서 지금 수급 눈에 띄는 게 JP모간 골드만삭스입니다. 자 메이저 창고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거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골드만삭스인데 자 이번 달 들어서 5만 5백원에서도 이렇게 순매수 물량이 들어왔어요. 매도하는 흔적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순매수 물량이 5만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5만원 언더로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JP모간 보시면은 5만 5백원 언더로 계속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분할 매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4만 6천원 언더였는데 자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못 보셨을 테니 다시 한번 우리가 전략을 구축을 해보면 자 우리가 조금 더 큰 흐름 주봉이 필요하거든요. 큰 흐름 볼 때 보세요.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은 거래량이 잠잠하다가 갑자기 거래가 터졌어요. 이때 보시면 3주 연속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세력들의 물량이 들어왔는데 자 이때 세력이 돈을 써가면서 끌어올린 데는 뭘 하기 위해서 끌어올렸을까요? 매집을 하기 위해서 끌어올린 겁니다. 세력들도 갑자기 재료가 터지다 보니까 매집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근거를 보시면 앞선 구간에서 이런 대량 거래량 터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매집을 한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6월 달에 급등할 때 대량 거래량과 3주 연속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특이한 점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5주 연속 찍어 눌렀습니다. 즉 가격적으로 조정을 만들었는데 거래량이 없다라는 의미는요. 개미 물량만 나와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저번주에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세력들이 존재하는 모습이고 특히 시장이 무너졌던 저저번주 같은 경우 보세요. 자 정확히 세력선 이 황금색선이 21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20주봉선이거든요. 정확히 아래골이 2평선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바로 저번주에 이런 급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냐? 일단 이번주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은봉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안 터졌어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상승, 조정 상승 다음에 조정입니다. 자 조정이 나오는 걸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조정에서 바닥이 다져지면요. 다시 한번 이 저점이 높아지면서 세력들이 신고가까지 상승을 하기 위한 마지막 눌림목이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이번주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번주는 상승을 했으니까 이번주는 쉬어가도 괜찮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파란색 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자 5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좋다. 그 다음에 앞선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잡아드릴 거예요. 자 만약에 바로 가는 건 더 좋죠. 왜냐? 제가 4만6천원 언더에서 매수를 잡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세한 타점들 이렇게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잡아드릴 건데 특히 저번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HLB 단타로 10% 수익 청산을 했었고 그 다음에 HLB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큰 그림 말씀드렸거든요. 특히 태성이라는 종목 효자 종목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55% 수익을 안겨준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성도 보시면은 8월 6일이었죠. 세력선 지지 라인에서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단타는 이틀만에 15% 청산하고 스윙을 끌고 가면서 급등 나올 때 욕심부리지 말고 매도 잡아드렸습니다. 자 태성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한국가스공사랑 패턴이 비슷했거든요. 자 이것만 좀 챙겨보시면 돼요. 한국가스공사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 나오고 세력이 의도적으로 찍어 눌렀거든요. 그 다음에 저점이 잡히면 제가 여기서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태성도 보시면은 축소판이에요. 보세요. 자 한국가스공사랑 비슷한 패턴은 거래가 터지고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력이 의도적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자 근데 세력선에서 지지 라인이 잡히고 빨리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세력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한국가스공사도 지금은 세력선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건데 자 태성 다음에 이제 저번주는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자 바이넥스도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이다 보니까 V자 반등 나오면서 저번주에 자 10% 단타 청산하고 이틀 만에 20% 수익 챙기고 지금도 분위기가 좋아요. 자 바이넥스 보시면요.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은 그만큼 힘이 강합니다. 바이넥스도 제가 어디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잡아드렸고 자 바이넥스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 거래량이 없을 때 자 이 구간이 기회다. 여기서 들어가자. 잡아드렸는데 바이넥스도 보시면요. 자 여기서 들어가서 우리가 이틀 만에 20% 지금 또다시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금 신고가 돌파를 노려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즉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종목이다 보니 우상량 추세에 힘이 살아있고 힘이 살아있는 종목은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한국가스공사 일단 시총이 대략 한 4조 6천억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차는 있을 수 있어요. 바이넥스나 태성보다는 조금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우리가 타점을 가지고 좀 공략해본다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시장이다. 결국 태성처럼 이런 종목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 지금 시장은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상승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와요. 우린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고 4년마다 한 번 오는 빅 이벤트입니다. 세력들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내가 주식 혼자다 보니까 이런 정보도 없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 모르겠고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이 소통방에서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구간 목표가 같이 공유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 구독자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제가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자 입장 링크 올려놨는데 공개적으로 올려놓다 보니까 지금도 광고업자 영업자들이 간혹 들어와가지고 이 정보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구독자 인증해 주신 분들만 제가 따로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자 구독자 인증 방법은요. 제 개인 번호를 올려놨어요. 010-80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럼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입장 승인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장되는 게 아니라 입장 대기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인증을 해주셔야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제가 누군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지금 시장 부담없이 자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힘든 시장 이겨내보자. 정말 지금 시장은 기회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지금 코스피 차트 보시면 저저번 주말에도 우리가 굉장히 공포감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또 크게 보면요. 이때 이때 이때입니다. 자 이때는 항상 공포의 끝자락이에요. 그럼 이때 항상 개미들이 털리니까 반대로 우리는 이 자리가 기회로 보면은 여기서 바닥 다진 구간은 나올 겁니다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락이 나오면 상승하는 게 주식이고 하락이 나오면 상승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결국 한국가스공사도 하락이 마무리되는 초입 구간이다.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만 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돈을 벌 수 있느냐 결국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 세력 매집주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 발굴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 최근에 저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제가 세력 매집주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7월 달에 3천당 제약이 있었고 8월에는 대봉 LS가 있었는데 둘 다 패턴이 똑같았죠.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을 하고 우리는 항상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 목표가 잡아드려서 한 달 만에 우리가 기대했던 50% 수익 청산을 했었던 세력 매집주 3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제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렸냐면 5월 31일 장 끝나고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싹 다 보내드렸었고 재료가 좋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재료를 봐야 되는지 결국 세력이 매집한 종목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매수 구간 목표가를 이렇게 잡아드리다 보니까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미리 알고 대응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간 종목 대봉 LS라는 종목도 패턴이 똑같았어요. 세력들이 매집한 패턴 세력의 매집봉을 확인하고 항상 우리는 이 세력의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 그쵸? 눌림목이 나올 때 여기서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고 제가 매수 구간 잡아드려서 3주 만에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가 50%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대봉 LS 제가 똑같이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서 보내드렸는데 7월 11일 제가 저녁에 보내드렸고 신청해 주신 635분 싹 다 보내드렸어요. 재료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결국 신고가 눌림목에서 들어가 보자. 재료도 좋고 세력에 돈이 들어온 테마다 강조를 드렸었는데 당연히 매수 구간 목표가 하나하나 잡아드렸습니다. 자 매수 구간은요 만약에 오늘 바쁘시잖아요. 그럼 내일 이 매수 구간 안에서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다만 마지막 매수 구간을 벗어나서는 출매하시면 안 되고 목표 구간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한 번에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 손절가 잡아드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리다 보니까 조금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11월 미국 대선은요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입니다. 4년에 한 번 오는 정치적인 빅 이벤트예요. 정책주에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되는데 내가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정보도 없고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802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에 들어갈 대선 세력 매집주 삼천당제약 대봉 LS처럼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자 다만 제가 원하고 부탁드리는 거는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깜빡하고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고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통방이 필요하다.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되고 나는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문자를 한 번에 보내드릴 거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타점을 잘 잡아야 편안하게 매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시장은 결국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눌림목이 끝나니까 급등이 나옵니다. 자 이때 그래서 보시면은 7월 11일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날이었거든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세력 매집주 특징은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이렇게 일주일 또는 한 1, 2주 정도는 매수할 구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눌림목이 끝나면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시장과 상관없이 상승하는 특징이 바로 세력 매집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 잡아 드릴 테니까 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주식으로 대박나길 저도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영상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